자, 출발하십시오. 주행시험을 시작합니다. 멘트 나오면요. 시동 거시고요. 그리고 주차 브레이크는 내리시고 그 다음에 좌측 깜빡이 켜고 기어는 N까지만 넣을게요. 그리고 왼쪽 안전 확인하고 왼쪽 오른쪽 다 안전 확인하십시오. 안전 확인하고 차가 없으면 기어놓고 출발. 깜빡이 5m가면 끄시고 다시 킵니다. 그리고 30m 진행하시고 왼쪽 보고 진로 변경. 그리고 다 들어가면 깜빡이 꺼주시고 50km 구간입니다. 속도에 주의하시고요. 약 50m 앞 5회전입니다. 시너 주의. 불파 추진사도 주의. 자, 시너 바뀌었습니다. 브레이크 바로 앉아서 속도 다운. 도로퍼기 여기가 넓어요. 약간 넓은데 왼쪽 차선을 기준으로 중앙에서 약간 왼쪽으로 맞춰서 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기어놓고 브레이크 떼고 출발. 이정표 보이죠? 송도 여행지 쪽으로. 자, 150m 전 방향에서 우측 안 밝히고 브레이크 발 오른쪽 안전 확인하고 살짝 오른쪽으로 살짝 붙어 줍니다. 빨간불이니까 한번 정지했다가 중립은 늘 필요 없고 브레이크 떼고 천천히 자, 좌회전차 주의하면서 오른쪽 끝차로. 여태도 불법 추진차가 있으니까 바로 좌측 깜빡을 켜줘야 되겠네요. 꺼주고 이게 지금 애매합니다. 좌측 깜빡을 켤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는 시험관에 한번 문의를 해보십시오. 저는 필 없다고 생각하지만 또 공대 시험장 기준에서는 또 진로 변경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깜빡이를 바로 켜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수동 감정 한몫입니다. 40km 이상으로 속도를 유지하세요. 속도 유지 과제를 종료합니다. 약 500m 앞, 오글전입니다. 약 300m 앞, 오글전입니다. 자, 150m 나오면 우측 깜빡을 켜시고 약 150m 앞, 오글전입니다. 자, 오른쪽 꺾을 때 그냥 꺾으면 안되고 우측 안전 확인을 하고 꺾어야 됩니다. 자, 공간이 없기 때문에 못 지나가니까 중립 넣으시고 멈췄을 때 이 신호, 교통 흐름을 잘 체크하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좀 있으면 직진 신호 들어오죠? 그럼 우측으로 갈 때 횡단보도도 같이 초록불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때 사람들이 지금 없죠? 없으면 문제 없는데 저기 한 사람이 많이 서있다. 그럼 그 사람 걷는겠죠, 그죠? 그때 진행하시면 쉽게 되는 거예요. 앞차들 진행한다고 따라가시면 쉽게 되니까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출발할 때 우측 안전 확인하시고 원래 이 사이로 오토바이 지나가요. 기어놓고 이제 브레이크 떼고 오른쪽 오토바이 없고 자전거 건너는 거 보이죠? 깜빡이 껐다 켜야 되겠죠? 껐다 켜고 바로 자전거 주의 천천히 불안하면 한번 멈췄다가 좌우 확인하고 출발 오른쪽 끝으로 연쩌로 옮길 필요 없습니다. 오른쪽 끝으로 진행하면 되고요. 불법 주정차가 없네요. 그럼 편안하게 직진하살표 보이니까 진행합니다. 자 멈추면 중립 자 기어놓고 떼고 출발 약 300m 앞 5회전입니다. 약 150m 앞 자 오른쪽 값 빨리 켜시고 자 초록뿌리니까 차량신호가 멈출 필요 없고 속도만 드립니다. 소화행구간 자 오른쪽 확인하고 자 현단분도 열어봅고 자 출발 2.1km 5회전인데 호차로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만약에 불법 주정차 있으면 왼쪽으로 옮겨야 됩니다. 그쵸? 한번 가다 가보고 불안하시면 2차로로 진행하셔도 돼요. 2차로 진행하시다가 500m 전방에서 우회전 멘트 듣고 뭐 옮기셔도 되겠죠. 그쵸? 이렇게 해놓고 출발 우선은 왼쪽으로 2차로로 옮길게요. 깜빡이 켜고 우선 2차로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제한속도는 50km도로 혹시라도 길이 불법 주정차나 혹시라도 길이 끊길까봐 그래서 2차로로 옮길 상태입니다. 이렇게 불법 주정차 2차 그래서 옮긴 겁니다. 이 신호 지나서 오른쪽으로 한번 옮겨 볼게요. 300m 우회에서 깜빡이 켜고 여기서 질러 댕냐 하면 안 됩니다. 깜빡이 밀켰고요. 오른쪽 보고 없죠? 점차에서 질러 댕냐 그리고 껐다 바로 켭니다. 옆에 50km 우회전입니다. 오른쪽에 오토바이 있는지 확인하고 없죠? 우회전입니다. 들어가고 껐다 바로 켭니다. 앞에 빨간불이죠? 한번 일시정지 초록불이네요. 이때 사람이 확실히 안 오면 가도 되는데 불을 하면 기다렸다 가세요. 괜찮으니까. 빵 해도 신경 쓰지 마시고 빨간불로 바뀌었습니다. 불을 떼고 출발합니다. 왼쪽 좌측판 빼키고 왼쪽 보시고 아마콘 있죠? 주의하면서 라바를 켜고 이렇게 라바폰이 있으면 꽃갈폰 있죠? 라바폰 있으면 도로를 막았잖아요. 그죠? 바로 좌측 깜빡이 켜고 옮겨집니다. 불법 주정차하고 똑같은 거예요. 초록불 확인 저 앞에 사셋등이죠. 사셋등이면 여기가 직진이 안될 수가 있어요. 여기로 옮기지 마시고 이 차로로 진행합니다. 500m 자회전 나왔지만 옮기시면 안되요. 옮기지 마시고요. 이 화살표가 직진금지는 없지만 어쨌든 자회전 신호를 받고 자회전하는 사색등 교차로이기 때문에 직진했을 때는 실격되기도 하고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으로 감점 먹기도 합니다. 이때 앞차가 이렇게 땡기면 기어를 넣고 이렇게 브레이크만 떼시면 돼요. 브레이크만 떼시고 또 이렇게 멈춰서 중립을 넣으시면 됩니다. 자측 깜빡이 미리 켜시고요. 횡단보도 지나서 들어갈 겁니다. 자 이제 들어갑니다. 자 깜빡이 꺼주시고 자 150m 자회전 나오면 깜빡이 켜시고 그리고 횡단보도에서 자 전수 지났으니까 그냥 진행합니다. 자 방금 주황스쿨 같은 경우는 횡단보도가 살짝 보였어요. 정지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는 지나가도 실격한 공간 아니에요. 만약에 정지선이 보이는 상태에서 진행하면 이제 실격되는 거죠. 그래서 약간 신호체계를 좀 알고 있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운은 또 신호등은 운칠기삼입니다. 신호빨이 나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30m 왔으니까 오른쪽 저희가 연결합니다. 다 들어오면 깜빡이 꺼주고요. 그때 30m 진행 안 하고 들어오시면 감점 실전됩니다. 30m선 미신호니까 25m 23m 이렇게 되면 감점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깜빡이를 미리 미리 켜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전망에 세워둔 바꼈고요. 앞에 멀리 이것도 바뀔 수 있어요. 앞에 주의하면서 갑니다. 통과 150m 넘고 지금 빨리 켜고 브레이크 발언지고 오른쪽에 오토바이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속도 충분히 줄이고 앞에 빨간불이니까 당연히 일시정지 해야 되겠죠. 껐다 켜고 일시정지 그리고 좌우 확인하고 출발 횡단보도 빨간불 핸들 조심하시고 핸들 조작 이렇게 들어옵니다. 신호동 주의하면서 갑자기 차가 나올 수도 있어요. 주의해야 됩니다. 초록불 어린이 보호구역인데 50km 구간입니다. 혹시 이 부분도 물어보십시오. 혹시 여기 30km 구간인지 표지판은 어쨌든 50km 구간이지만 시험 규정에서는 30km 구간으로 멘트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거 한번 꼭 좀 확인하시고 시험 보십시오. 바닥에는 50km 구간이 있습니다. 150km 구간이 우측 깜빡 켜고 어린이 보호구역의 해제 횡단보도는 빨간불이지만 일시정지할 필요는 없지만 사람이 서 있으면 일시정지해야 됩니다. 불안하면 정지 아주 느리게 진행하십시오. 마지막 우측 깜빡 켜고 그리고 시험장으로 들어가면 끝나겠습니다. 속도 줄이시고 거의 일시정지하듯이 한번 살짝 정지하시고 그 다음에 핸들 오른쪽 돌려서 지나갑니다. 깜빡 꺼지면 다시 종료 멘트 종료 지점에 도착했다는 멘트 듣고 우측 깜빡 켜시고 방지턱 가볍게 넘으시고 앞에 정지 파킹 주차브릭 올리고 시동을 끄면 끝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함께하십시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합격입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